다복한 분이입니다. 한진희 씨, 정혜희 씨, 정혜희 씨입니다. 극중 옷감대기 절친 진주, 은정, 한주로 호흡을 맞추고 계시죠? 우리 세 분 다정한 모습으로 왼쪽부터 잘 알아주시고요. 몸 살짝 틀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포스터 메이킹 영상 보니까 1초에 막 3번씩 포즈가 바뀌더라고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정한 포즈예요. 가운데도 시선 맞춰서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이미 세 분이 정말 절친처럼 배치니 계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세 분이 보여주실 전치인 케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힘으로 더 준비해 오신 포즈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한, 둘, 셋. 아, 포즈 쪽도 포즈 같습니다. 아, 역시. 시시각과 포즈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도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많이 높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너무 단주하고 오신 거 아니죠? 예, 단신하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가야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무대 아래에서, 우리, 아, 우리 한지인 씨, 종혁인 씨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천우 씨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안재홍 씨 무대 위로 다시 모시고,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 씨 나와주세요. 네, 이 두 분 드라마 작가와 피디로 만났습니다. 5년 만에 두 분 한 작품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이 두 분, 이리와 절친한 두 분이죠?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가장 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팔짱을 끼고. 안재홍 씨가 토론이 씨 팔짱을 끼는 거 빨리 좋습니다. 좋아요. 네, 가운데나 한 번 말아주시고요. 워낙 범상치 않은 두 캐릭터라, 우리 두 캐릭터의 멜로 역시 아주 심장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도 말아주시고, 다시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 네, 조심스럽게 하트도 한 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이 하시면서 하트 하나의 하트. 예, 좋습니다. 네, 하트 살짝 얼굴 잘 보게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이쪽도부터 하트. 가운데 계신 이 자분들께도 하트 써 주시고요. 오른쪽도. 네. 두 분이 어떻게 멜로가 취질임을 알아보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또 준비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굴리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시거든요 먼저 처음 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커플 어깨가 무척 무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지은 씨, 공명 씨 무대 위로 모시고 커플 촬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드라마 제작사, 마케팅 팀 선후계, 한주, 재훈 프로 호흡을 맞추는 한지은 씨와 공명 씨입니다. 두 분 역시나 다정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촬영장에서 정말 찰떡궁합 호흡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또 훗과 백으로 또 멋지게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이 두 분이서 함께 찰떡궁합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치워 나가실지 부탁드립니다. 아니겠습니까? 한숨도 해주고 계시고요.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서 하트.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하트. 아, 숨쉬고 밝은 느낌의 두 분입니다. 네, 가운데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트 전해드립니다. 하트를 살짝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아니 무대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이번에는요. 배우분들 모두 보시고 편집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나아주세요. 배우분들 5인방 이제 중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여름 요즘 흥미를 쓰시는 말로 아주 신박한 멜로를 보여줄 우리 멜로가 체질의 주역들입니다. 보면 살짝 밀착해 주시고요.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우리 멜로가 체질의 주역들 다 함께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멜로 들어갈 테카 하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하트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양한 하트들이 쓰여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이렇게 한자리에 서계신 것만으로 써놓고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측도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트! 보내주시죠. 네. 새로운 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연출을 맞으신 이병헌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정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하나 빨리 담아주세요. 네. 아이고 중앙에 자리 해주시죠 감독님. 네. 손을 쉬어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다 함께 모였으니까요. 다 같이 네. 왼쪽부터 역시나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부터 우리 멜로가 체질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표지 해주시면서 파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파이팅! 네. 감독님 좀 미소 좀 보여주시죠. 예. 하하하하. 히히.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멜로가 체질 파이팅! 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죠. 멜로가 체질 파이팅! 고맙습니다! 작전 πLEAD 빓 빅 닭 빅 빅 빅 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